지난 6월 양재동 AT센터에서 2023 성공귀농행복귀촌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사학연금수급자들이 귀농귀촌을 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인 자신에게 맞는 지역선택과 지역특성작물 등을 소개하기 위해 2023 국민참여홍보단에서 지자체 부스를 찾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또한 성북관동을 소개해주세요. 또한 성북관동을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성북관의 남편의 한국인동을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성북관의 남편의 남편은, 그냥 남편의 남편이 바로 이동을 소개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정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이상 사학연금복지서비스의 하나인 귀농귀촌에 도움이 될 영상을 관심있는 연금수급자를 위해 2023 국민참여 홍보단에서 만들었습니다 힐빅낭만 채널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